1. 웅타의 신 굿모닝 우리 같이 여행할까? Let's go! 여기가 웅타의 신이라는 절인데 좀 소원을 들어주는 걸로 되게 유명한 절이래 우찌 소원 있어? 나는 너랑 함께하는 오늘이 좀 좋은 추억이 됐으면 좋겠어 우찌 마, 나 그래도 진짜 열심히 만들었어 뜨거우니까 조심해 우찌 소원 우찌 소원 우찌 소원 우찌 소원 짠! 어때 좀 잘 어울려? 이런 거 처음 입어봐 본데 넌 어떤 게 좋아? 오렌지색? 아니면 보라색? 음... 나는 네가 어떤 걸 입든 다 잘 어울릴 것 같아 우찌 소원 태풍이랑 음 맛있다 한번 먹어볼래? 한글자막 by 한효주